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도 시험대비 예금일반 그리고 우편일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강의가요 바로 이제 법령특강이라고 하는 그 섹션입니다. 원래는요 이론강의 같이 합쳐서 진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잡을 때 그런 말씀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이제 기본이론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상세해서를 덧붙이는 이 과정에서 강의가 좀 많이 이 러닝타임이 좀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아 그렇다면 괜히 그거 법령특강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 공부하게 하는 것보다는 따로 떼어서 별도의 과정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고민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령특강이라고 하는 섹션이 별도로 이제 신설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 법령특강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뭐 이론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것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따로 떼어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는 뭐 이제 이게 워낙 좀 심화적인 내용일 수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이론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론 공부하실 때 얘를 포함해서 같이 해버리면은 상당히 분량이 늘어나는 이런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따로 떼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말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요 법령특강은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한 거니까 뭐 간단하게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오리엔테이션도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률과 명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득점 공략 법령특강 이렇게 이제 강자명을 좀 잡았습니다. 아 그렇게 잡았고 요게 이제 원래는 기본이론 강좌에 있다가 얘가 요렇게 해서 별도로 좀 빠져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보셨을 때는 기본이론 강의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별도로 고득점 공략 법령특강 요렇게 이제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예상 강의는요. 이게 이제 12강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많은 양을 이제 요 분량으로 넣기보다는 좀 이렇게 확인하는 형태로 좀 이렇게 구성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법령특강도 제대로 하려면 한 20강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시간 투자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안하자니 좀 그렇고 할 때 또 너무 자세히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공부 범위를 엄청 확장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말자. 요런 판단 속에서 한 요렇게 한 12강 정도 예상해 봤고요. 기본서 뒤쪽에 붙어있는 법령들을 다 확인하시면 되고 요건 2024년 4월 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예금 6강 우편 6강 요런 정도 하면서 어떻게 강의할지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학습을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총복습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론 학습의 총복습 그리고 고난도 문항 공략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우체국 금융과 관련된 또 우체국의 또 이 우편사업과 관련된 규정들을 쓱 들여다보는 거니까 요게 이제 총복습 효과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독 증강 효과가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에 보면 기출됐던 몇몇 문제들은 이게 사실은 아 이게 본문에 없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우리는 교환을 발표해 주잖아요. 그 발표 교환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아 이 교환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 문제로 떡하니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놓고 보면 뒤에 있는 부록편에 법령에서 간혹 한 문제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령을 안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그 한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상세히 공부해야 되나 좀 애매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특히 이제 예금편 같은 경우에는 문항도 늘어났으니까 뒤에 있는 것도 좀 끝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럼 뭐 나와봐야 알죠. 우리가 아직은 뭐 어떻게 출제할지를 모르니까 예단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일단은 예 뭐 이게 고난도 문항이 그렇게까지 많이 이 법령 속에서 찾아진 그런 문항들이 많이 출제될 것이냐 그렇게는 판단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마지막 한 문제까지도 내가 박박 긁어서 무조건 맞춰야겠어. 나는 안정적으로 합격해야 돼. 정도의 레벨에 올라오셨을 때 이 법령 특강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그래가지고 목표는 이 두 가지다. 이론학습의 총복습과 고난도 문항에 대한 공략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회독 증강입니다. 강의 목표, 강좌 목표의 첫 번째 것은 회독 증강. 법령을 통해 이론학습을 총복습하시고 그 다음에요. 법령을 활용한 고난도 문항이 나오니까 법령 특강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강좌 목표 두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잊지 말고 봐주시고요. 그러면 누가 수강을 해야 되냐. 이건데 2024년도 계리직 시험. 여러분들 다 붙으셔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나는 공부 좀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 꽤 돼 있고 남은 시간 동안 이거 이제 반복하면서 더 확실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안정권 도달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격권 정도에 내가 발을 걸친다가 아니라 이제는 남들이 틀리는 문제도 나는 맞출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준비가 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합격의 가능성도 그것도 훨씬 더 크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준비를 할 때요. 사람마다요. 그 습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준비할 때. 그러니까 누구는요. 진짜 완벽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라도 좀 삐끗할까 봐 그게 염려돼서 보고 또 보고 다듬고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괴롭히는 스타일의 유형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일단은 지금의 행복을 또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준비하는 일에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너무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덮어놓는 이런 성향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 양극단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놓여지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2등 하는 애는 맨날 전교 1등, 2등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전교 50등 하는 애는 기가 막히게 그 50등 언저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교 한 200등 하는 친구는 또 항상 거기를 유지해.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향하고 좀 맞물리는 거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고등학생은 내가 이거 하나도 놓치는 것 없이 모든 걸 다 섭렵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찌감치서부터 시험 준비 같은 것들을 해왔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가 되면은 이미 공부해놓은 것을 가지고 무한 반복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단계에 들어갔을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한 50등 정도 하는 친구는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꽤 합니다. 하는데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한 80, 90% 올라왔을 때 거기에서 지쳐. 일단 지쳐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설마 이 구석에서 나오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거는 본인의 성향과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교 200등 이러면요. 해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관심 가는 것도 많고 이거 공부에 시간을 다 쓰기가 아깝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험에서 합격하려면요. 아까 그 전교 50등권 있잖아요. 그 정도 공부하는 거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한. 그래가지고 적어도 합격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남이 맞추는 문제 나도 맞춘다 정도?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를 맞춘다 이 느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맨 처음에 여러분들 커리큘럼 가이드도 하고 이럴 때 말씀 주셨던 거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아주 이 합격에 집착해서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할 정도로 씹어먹겠다는 눈빛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전제를 깔고 제가 그 속에서 초시생 같으면은 이제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맞추시고 재시생 같으면은 남들이 틀릴 법한 문제까지도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걸 안정권이라고 표현했던 거를 떠올려 보실 거예요. 그럴 건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정교 1등이 하는 공부 패턴 있죠? 그걸 무조건 하셔야 돼요. 누가 됐건 간에. 내 스타일은 원래 안 그랬었다. 팔지라도. 그건 대학 갈 때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지금 우리 시험은. 대학 갈 때는 그래도 내가 뭐 성적을 앵관이 맞으면 거기에 점수 맞춰가지고 대학을 찾아갈 수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어디든 갈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게 아니죠. 정해져 있는 인원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진입하려면 악착 같은 마음으로 정말 모든 걸 다 섭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나 공부를 언제 시작했느냐 그 시작 타이밍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시간을 많이 확보해놓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많이 확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확보하신 분들은 이제 진짜 내가 정교 1등 할 듯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무한 반복하고 또 구석탱이 있는 것도 하나 더 찾아내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가짐은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를 못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초시생 분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초시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물리적 시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제 어떤 거에 초점 맞춰야 되냐. 문 닫고 합격한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합격 권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남들이 틀리지 않는 문제를 나도 틀리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괜히 과욕을 부리다 보면 진짜 맞춰야 될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해서 오히려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출제 빈도가 높은 거를 놓치고 출제 빈도 별로 없는 걸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고 시간 쓰다가 이게 이제 문제 패턴에 나를 못 맞춰가지고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과 전술을 잘 맞춰서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법령 특강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정권에 도달할 목표를 가졌다 할 때 들어오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라. 그러면 내가 아직 안정권에 도달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러면 법령까지 내용을 확장하는 것은 좀 그렇게까지 권하고 싶지는 않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여러분 공포감을 조성해서 저한테 막 매달리게 만들고 이러는 게 사실은 이 학원 강사의 스킬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원래 그런 걸 못해요. 못하고 진심어리게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선관의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말 필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단계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초시생 분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내가 꼭 맞춰야 될 것들은 맨간에 한 것 같다 하시면은 이 강의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재시생 이상 분들은 반드시 여기까지도 내가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다. 그런 거를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강 대상을 이번에는 안정권에 도달하고 싶은 예비 공무원들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한다면요. 진짜 빈틈없이 꼼꼼하게 다 공부하고 가는 셈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우리 시험이 원래 디테일의 당락이 좌우되는데 특히 이 고득점을 노린다 할 때는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려내는 데는 법령 특강이 굉장히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리직 합격의 열세 예금일반 우편일반이 있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감옥이 일단은 당락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예금일반이 특히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했을 텐데 이제는 잘 좀 이렇게 이제 추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삭도 하나라도 떨어뜨리지 않게 잘 또 주워서 내 걸로 욕심내서 공부에 대해서 욕심내서 그렇게 해서 나 자신하고의 승부에서 꼭 이기시기를 그런 마음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편일반도 막파지까지 열심히 외워야 될 것들 놓치지 말고 암기해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지선다니까 내가 그냥 이 중에 느낌오는 거 고르면 되지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워서 내 머리에서 딱딱 찾아져야 돼요. 그렇게까지 공부하실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렇게까지 공부 잘하셔가지고 꼭 합격의 영광을 누리셔야 돼요. 그 길에 법령특강도 이제 작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령특강도 여러분들 준비되신 분들은 잘 찾아오셔가지고 끝까지 우리 잘 완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내서 법령특강 강의실로 이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리엔테이션 잘 들어주세요.